오늘은 저희 워크톡 복기학교 교장선생님과 부러기들이 복기학교 4중량 특집으로다가 태양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때는 과야흐로 2018년 12월 9일 우리가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던 그곳 하와이에 떠나고자 하는데요 그 멤버들 특별히 소개하겠고요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? 그래요? 네 기간에 상관없어요? 네 네 네 거기서 좋아 네 이거 할 수 있지? 양이중에 들어오거나 우리 아가씨가 오시는데 우은 아 우은 우은 우라 우은 우은 아 아 안되잖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 설마. 제발. 자 자 진정하시고. 정벌 환장님. 소감 소감 한 번 소감 한 번. 소감 여러분.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셔야 됩니다. 같이 가.